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보천시장 백영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2022년 청통페스타 올해가 이래겠죠? 2002, 2022년 청통페스타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,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. 그리고 고맙습니다. 우리 보천시가 정말 청년이 떠나지 않고 또 청년이 돌아와서 우리 보천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멋진 보천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. 여러분 함께 믿고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. 오늘을 통해서 청년과 통하는 청년을 사랑하는 보천시로 발전할 것입니다. 여러분 많은 소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시원한 스트레칭 시인 우리 백영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